오늘은 여러분께 FM하는 여자들의 대전약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사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슬슬 쫄리기 시작한 언니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리죠. 최근 2024년 들어서 여성시대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에 FM니즘이 롱런하려면 혐오를 넘어 신리를 추구해야 한다. 역시나 동일한 날짜에 FM니즘은 수명이 다했다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글이 작성되었고 2024년 3월 21일, 2024년 3월 30일, 2024년 4월 6일 정말 놀랍게도 최근 들어서 동일한 글을 동일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로 이 글이 작성된 시점의 글을 봐볼까요? FM니즘이 롱런하려면 이제는 혐오를 넘어 신리를 추구해야 해. 단순히 감정만 소모되는 혐오만 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아껴서 여성들 파일을 늘리고 웰빙 추구해야 하는 거야. 라는 상당히 재밌는 글이죠. 본문 정말 공감하고 이제는 다들 혐오를 재밌어하는 것 같은 게 글른 것 같아. 여성시대 요즘 혐오를 가장 재밌어하는 느낌이야. 혐오놀이 그만해보기 피곤해 죽겠어 건설적인 이슈 토론을 해보자고. 나도 한동안 그래서 여성시대 안 들어왔어.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는 혐오를 하기보다는 건설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럴류의 발언을 여성들은 여성시대에 수도 없이 많이 올리며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하고 있죠. 혐오를 그만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여성들의 모습. 여성시대에 동일한 글을 상당히 많이 작성한 웅돌이라는 여성은. 제갈 공명 빙의에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여성파이 아득바득 챙길지 머리 짜보자. 라는 글을 작성하며 혐오를 베이스로 한 FM니즘의 수명은 끝났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혐오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이야기 시작해보자는 이 여성들의 모습. 그녀들이 변화하려는 이런 모습이 두렵지 않나요? 최근 들어서 FM하는 여자들은 뭔가 한풀 꺾인 상태의 글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미러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아래층을 향한 혐오에 대해 고찰해보자. 라고 말하며 결국 혐오만 남아버렸다고 말하는 여성들. 2016년도까지만 해도 여성시대에서는 굴절 혐오하자라고 말하며. 남자 사귀는 내 친구가 남친에게 선물해줬더라 답답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친구 홀린 한남 이번에는 내 친구한테 랄브 딸랑거려서 선물 뜯어낸 노 여자가 잠시 방울뱀 딸랑거리는 소리에 끌릴 수 있지만. 이거 이용해 먹는 꽃배만 남은 뭐냐 염산 부어야 함. 이라는 말을 하면서 2016년에는 무조건 남성 탓을 하며 혐오해야 한다 말했던 게 저 여자들입니다. 또한 이런 의견에 혐오해야 한다라고 말하던 것도 저 여자들이죠. 워마드에는 천재만 모였고 미세먼지도 남자 때문이라고 욕하던 여성들. 2016년도에는 저 연병을 하던 여자들이 8년 뒤에 어떻게 변했나요? 이제 와서 혐오를 멈추자 주장하면서 FM니즘은 수명이 다했다고 말하는 꼴이 웃기지 않습니까? 2016년도 그 당시는 대학물을 먹으며 등신 같은 FM하는 게 즐거웠겠지만. 그녀들은 모두 서른 초반 서른 중반이 되어서 현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했던 FM짓을 청산하고 이제는 착한 개념여인 척. 나는 여타 다른 FM들과 다른 여자인 것처럼 세탁을 끝마친 다음. 그토록 욕하던 가부장 제도에 편승하여 남은 인생 안락하게 꿀빠는 생각만을 하고 있는 거죠. FM니즘을 하는 여성들의 대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자칭 개념여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피하세요. 진정으로 FM이 싫고 증오스럽고 가증스러워서 말을 하는 여성과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고 스탑널커짓 하려는 여성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먹으니 점점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는 여성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니들의 화해하자는 손짓에는 진정성이 없어.